더욱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는 테넌트 컴패니에서 기동성이 뛰어난 중형 바닥 청소차 T-12를 소개합니다. T-12를 사용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건강 및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유지관리를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또 테넌트의 제품인 만큼 실루엣성과 내구성도 우수합니다. T-12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중형 고성능 바닥 청소차로서 거의 모든 딱딱한 바닥 표면에서 뛰어난 청소 품질을 제공합니다. 민감한 표면을 닦거나 콘크리트 바닥의 광택을 유지하거나 두꺼운 오염을 제거할 때도 T-12는 혁신적이고 독점적인 기능을 통해 컴팩트한 크기로도 확실한 성능을 보여줄 것입니다. 여러 옵션을 장착해서 산업현장에서 상업현장까지 다양한 현장에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T-12는 사용이 매우 쉽습니다. 쉽게 식별되는 노란색 유지관리 터치포인트는 쉽고 빠른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. 대형 주입구로 빠르게 정수를 채우고 사용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. T-12에 내장된 자체 진단 기능은 작업 시작 시 모든 시스템을 빠르게 점검하고 검사가 필요한지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. 운전은 매우 쉽습니다. 큰 녹색 버튼을 누르고 청소를 시작하면 됩니다. 테넌트의 혁신적인 EC 워터 기술 덕분에 정수탱크 한 개를 가득 채우면 최대 1시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존 청소차보다 2, 3배 오래 청소가 가능하므로 물 사용량을 줄이고 청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높은 생산성과 화학세제에 대한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수익을 개선하십시오. 운전자의 사용이 편할수록 청소의 생산성은 높아집니다. T-12 중형 바닥 청소차는 항상 운전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넓은 탑승 공간으로 운전자 피로가 줄고 발을 편하게 뻗을 수 있습니다. 운전자는 양쪽에서 청소차에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. T-12는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한쪽에 추진 및 브레이크 페달이 있기 때문에 한 발로 쉽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. 두 발을 사용해야 하는 다른 청소차보다 훨씬 안전하고 운전자의 피로가 줄어듭니다. 조작 판넬이 손에 쉽게 닿는 위치에 있어 청소 작업을 조작하는 동안 운전자가 전방과 청소 부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탁월한 시야로 좁은 공간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. 스퀴즈와 스크럽 브러쉬는 검사를 위해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T-12는 작업 후 쉽고 빠른 세척이 가능합니다. 오수의 용량에 따라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한 배수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뛰어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. T-12의 고유한 청소 기능 옵션으로 생산성을 확장하십시오. 습식 사이드 브러쉬로 바닥을 구석구석 청소하십시오. 청소 경로폭이 28% 늘어납니다. 전면 상부에 위치하는 습식 사이드 브러쉬는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석까지 청소하기가 쉽습니다. 충격을 받으면 브러쉬의 완충 장치가 작동하여 장비의 손상을 방지합니다. 언제든지 버큐무원드 옵션을 사용하면 멀리 떨어져 접근이 어려운 곳의 액체를 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. 스프레이 노즐로 구석진 곳을 청소하거나 오수 탱크, 스퀴즈, 브러쉬 헤드를 간단히 세척할 수도 있습니다. 고강도 전면 범퍼와 후면 스퀴즈 가드를 포함한 T-12용 추가 옵션으로 시설 및 운전자를 보호하십시오. 강력한 FOPS 인증 오버헤드 가드는 낙하 물체와 잔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합니다. T-12는 고객과 고객의 업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 테넌트 정품 부품은 T-12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. 테넌트 정품 부품은 T-12에 맞게 특별히 제작되므로 긴 수명과 높은 성능, 뛰어난 내구성을 보장합니다. 놀라운 청소 품질, 뛰어난 사용자의 안전 및 건강, 생산성 향상, 편리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유지 비용을 절감하십시오. 테넌트의 T-12는 기동성이 뛰어난 중형 청소차로 우수한 생산성을 제공합니다. 테넌트는 청소의 혁명을 주도합니다. 테넌트 시 bartending 감사합니다.